학교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려준다였는데 우선 전문적으로 경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어린이들 경제 교육을 위해서만 온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강연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잘 들었고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미래스의 우리아이 TDF 행복가족여행은 자녀의 경제관념 형성과 자녀의 경제적 자립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. 경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재밌었어요. 경제 용어들을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 일일이 다 일대일로 가르쳐주셔가지고 많이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. 아마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23년 6월에 출시한 미래스의 우리아이 TDF는 국내 최초 미성년 자녀의 학령 주기와 장기 적립식 효과를 고려한 업계 첫 어린이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. 미래 자녀의 학업, 사업, 결혼, 투자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저희 미래스의 자산운용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рассказыв라고 합니다. today we are past